네, 이번에 이렇게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8년 6월 학평 나온 30번 2학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이차함수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x 제곱 더하기 2 분의 1x라고 완벽하게 주어진 이차함수입니다. 얘는 이제 x축과 0과 마이너스 2 분의 1에서 만나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인수분해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gx는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0과 2 분의 1 사이였었을 때는 gx는 fx랑 완벽하게 똑같다. 이게 무슨 얘기죠? fx 함수는 0과 마이너스 2 분의 1을 지나야 돼요. 선생님이 이 한 칸을 2 분의 1 칸으로 줘가지고 좀 일단 표를 그려놨는데 여러분들도 그래프를 아마 그려봤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그래프는 0과 마이너스 2 분의 1을 지나면서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2 분의 1을 넣게 되면은 이 f2 분의 1이라는 함수값은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2 분의 1 곱하기 1이 될 거기 때문에 2 분의 1, 2 분의 1을 지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근데 우리는 어디만 지금 필요하다고요? 이 그래프를 실제로 이렇게 지금 생겼을 건데 이 그래프 중에서 어디의 범위만? 0과 2 분의 1일 때만 gx를 갖고 오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의 gx 그래프는 여기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겠죠? 하늘 색깔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됐나요? 네. 조금 더 읽어봅시다. 나 조건을 보니까 n-2분의 1과 n 플러스 2분의 1 사이의 범위였었을 때 이 구간은 지금 얼마가 돼요? 정확하게 지금 구간의 길이는 1이 될 건데 그때 gx는 f에다가 x-n을 갖다 집어넣고 2분의 n을 하자. 아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많이 봤었죠? 이 그래프는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고 도형의 이동에서는 x 대신에 x-n이 들어갔었을 때 n만큼 평행이동한다고 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얼마만큼? y축으로든 2분의 n만큼 평행이동한 형태의 그래프를 gx라고 하자. 하지만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1부터 한번 넣어봅시다. 어차피 n은 무슨 수니까? 자연수인 거니까 1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n이 1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구간에서? 1-2분의 1,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 작았었을 때 그랬을 때는 우리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f의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2분의 1만큼 지금 평행이동을 시킨 이런 그래프가 우리의 gx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시면 2분의 1과 2분의 3까지 이 구간이거든요. 이 두 칸. 이 두 칸에 대해서는 이 fx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지금 평행이동했다라는 얘기는 자 우리가 기준점을 하나 잡아보세요. 0, 0 같은 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분의 1만큼 이런 점에 지금 가서 찍혀있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그대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 이런 그래프가 이때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2분의 1과 1 사이에서는 fx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2분의 1부터 1까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괜찮죠? 어? 그러면 이번엔 n이 뭐였을 때는? n이 만약에 2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의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2 갖다 집어넣게 되면 이내 2분의 3부터 2분의 5까지가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n 대신에 2를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 대신에 2 넣어주면 얘가 이제 1이 되겠네. 맞나요? 아 그러면 이번에는 2분의 3부터 2분의 5 구간에서는 아까 또 기준점 0,0 갖고 가자고 했었죠. 그쵸? 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어디 가서 찍히겠어요? 2,1에 가서 지금 찍혀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림을 또 이제 얘 기준으로 그리면 편하죠. 이렇게 생길 것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생길 것이다. 뭔가 규칙성이 발견이 됐죠. 어 그러면 그 다음엔 계속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시 평행이동시키게 되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분의 3만큼 평행이동이 되는 거니까 3,2분의 3에 가서 0,0이 찍히게 될 것이고 그래프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고 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계속 뭐가 되고 있겠다. 반복이 되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어? 이 그래프가 지금 뭐다? 얘가 바로 y는 gx 그래프인 거예요. 좋네. 그치? 근데 조건이 한 게 더 있어요. 다 조건 보니까 g에다가 마이너스 x를 갖다 집어넣으면 gx랑 똑같다 이거 정말 많이 봤었죠? 어? 이 함수는 무슨 함수다? gx는 y축 대칭 함수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y축 기준으로 이 y축을 기준으로 여기서 그려지는 그 그래프가 똑같이 반대편에서도 한 번 더 그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선생님이 그거는 생략할게요. 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거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지금 포기였었을 때 y축 기준으로 정확하게 대칭인 형태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근데 문제가 좀 길어요. 실수 t에 대해서 y는 gx의 그래프와 괜찮아. 우리 지금 그래프 다 그려놨으니까 또 다른 또 새로운 함수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함수냐면요. y는 절대값 x-t라는 그래프가 등장을 했어요. 자 y는 절대값 x-t 이 그래프도 좀 한 번 살펴보시면 우리 y는 절대값 x-t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죠? 얘는 원래는 y는 x-t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음수인과 꺾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생긴 이 그래프 역시 y축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하죠? 정확하게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바로 절대값 x-t 그래프가 되는 거겠죠? 어 근데 거기다가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t만큼 뭐한 거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예요. 아 그러면 t가 만약에 t가 음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t가 음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지금 y축 방역으로 양수만큼 이런 식의 그래프가 지금 되는 거겠죠? 절대값 x-t 그래프가 그쵸? 또다시 만약에 t가 양수라고 한다면 y절표는 지금 음수 쪽이 될 거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와 얘도 역시 지금 좀 좋은 것은 y축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뭐라고 하자? ht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ht라는 함수로 또 갖고 가겠다라는 거야. 근데 그 ht가 t는 알파에서 불연속 점인 점을 알파의 값을 작은 수부터 크기대로 나열을 했었을 때 불연속 점을 이제 우리가 ht 그래프를 좀 또 찾아줘야겠죠? ht 그래프를 가지고선 불연속 점을 이렇게 되게 맞나 봐요. 근데 그중에서 20번째 20번째로 가장 작은 그 값에다가 16을 곱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제 단계는 이 ht 그래프를 좀 한번 살펴볼 예정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t가 만약에 음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t가 음수라고 한다면 아까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y는 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2분의 1, 2분의 1도 지날 것이고 1, 1도 지날 것이고 2분의 3, 2분의 3도 지날 것이고 이렇게 지금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겠죠. 됐나요? 음 그러면 우리의 gx 그래프랑 오른쪽만 지금 좀 살펴보면요. 어디에 지금 몇 개의 교점을 갔냐면 여기서 지금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반대편에 여기 똑같은 점에 한 개가 더 있겠죠. 그쵸? 아 그래서 t는 0이었을 때 자 선생님이 오른쪽에다가 ht 그래프를 한번 같이 그려보면서 갈 것인데 t가 0이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지금 몇 개였었다? 지금 t가 0이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3개였었어요. 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자 ht 그래프였을 때 t가 만약에 0이라면 교점의 개수가 3개니까 ht라는 함수값도 얼마? 걔도 지금 3개일 것이야. 여기다가 색칠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t가 0보다 작다라면 자 t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방금 봤지만 이 절대값 x-t에서 t가 음수면 오히려 y절 패딩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꺾여있는 그래프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gt 이 하늘색깔 그래프랑 교점이 있어? 없어? 절대 없어. 안 생겨요. 그쵸? 그래서 t가 0보다 작았을 때는 계속 교점이 몇 개니까 계속 0개니까 이때는 지금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야.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럼 이제 t가 양수일 때를 이제 볼 건데요. t가 양수일 때 좀 유심히 한번 보자고요. 어떤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냐면 조금 더 내려봅시다. 자 t를 조금 내려봅니다. 자 조금 내릴 때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래프 선생님이 요거를 조금 더 조금 극적이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꺾여 이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극적이게 이렇게 괜찮죠? 그럼 만약에 조금 내려갔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갔어.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교점이 지금 여기서 한 개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 그 다음에 여기서 세 개 생기겠죠. 이 그래프가 지금 좀 안 보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조금 더 내려갔어.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가 버리면 자 보여요? 한 개 두 개 세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오른쪽에서도 세 개 만들어지니까 왼쪽에도 몇 개 왼쪽에도 세 개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총 몇 개가 돼요? 그때는 여섯 개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계속 여섯 개예요. 여섯 개이다가 어느 순간이 발생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되는데 다시 이 그래프 보시면 자 줌 한번 해주세요. 다시 줌 자 조금 더 내려가는데 어떤 순간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접하는 순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하게 되면 교점이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인 거니까 총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 개니까 반대편에도 두 개 그럼 총 몇 개 이 접하는 순간 걔를 우리가 좀 약속을 할까요? 접하는 거 이 T1에서 접하는 순간 총 4개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 T1이었을 때는 4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다가 지선이 조금 더 더 내려갑니다. 자 더 내려가게 되면요. 그때는 다시 교점이 몇 개가 되죠? 이때는 여기서 한 개밖에 안 생겨요. 여기서 한 개가 되는 거니까 반대쪽에도 한 개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총 몇 개? 이때는 두 개입니다. 또 다시 두 개가 되어버려. 계속 두 개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줌 한번 해볼까요? 자 더 내려가다가 수돗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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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을 걸리는 순간 이 점을 걸리는 순간 다시 교점이 한 개 두 개 그쵸? 반대편에도 몇 개? 지금 두 개가 생기겠죠? 그럼 총 몇 개? 두 개 두 개인 거니까 다시 몇 개가 되는 거야? 다시 네 개가 돼요. 여기서 다시 네 개가 되는 건데 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2분의 3,1을 지나는 순간이었어요. 그쵸?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자 이 순간이 뭐냐면 얘가 2분의 3,1을 지나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는 순간이었었던 거야.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다시 다시 옵니다. 그래프 다시 한번 비교해 주시면 조금 더 내려가 보자. 자 좀 더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가보면은 다시 교점이 몇 개가 돼요? 한 개 두 개 세 개 그쵸? 줌 그러면 여기서 한 개 두 개 세 개인 거니까 다시 반대쪽에 세 개 있으면 총 몇 개? 여섯 개가 되죠? 다시 여섯 개 이었다가 여기다 쓰고 갈까요? 조금 더 밑에 내려가서 어떤 상황? 또다시 뭐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 그 접하는 그 점을 T2라고 한다면 그 접하는 상황에서는 아까 여섯 개였다가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반대쪽에 또 두 개 있겠죠? 또 네 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섯 개였다가 다시 네 개가 됩니다. 자 이 상황이라고요? 그래프 다시 오시면 또 계속 여섯 개였다가 어떤 순간 접하는 순간 다시 뭐가 된다? 다시 네 개가 된다. 느낌 와요.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다시 그래프 오셔서 조금 더 더 내려가 보자. 더 내려가도 더 내려가도 여기서 한 개 그 다음에 반대편에 한 개가 될 거니까 두 개가 있을 거야. 다시 두 개인데 또 어느 순간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 지금 어떤 순간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점 또 이 점 보이죠? 더 내려가다가 수도 이 점을 지나는 순간 이 점을 지나는 순간 그 점이 또 한 개 두 개 반대편에서 두 개 또 네 개가 생기겠네요. 그쵸? 그래서 두 개였다가 다시 또 네 개가 되는 그 순간이 올 것이고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데 그게 또 아까 특정한 점 2분의 5, 2분의 3을 지나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느낌 왔죠? 계속 계속 이런 상황이 뭐가 될 거예요? 계속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어떤 접하는 순간 혹은 특정한 이 점 이 점이 무슨 점이었어요? 이런 점들이죠. 우리가 한 주기 그래프로 봤었을 때 이 끝점을 지나는 그런 순간마다 그때그때 함수값이 바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지금 그래프 지금 그렸어요. HT 그래프 그렸는데 HT가 불연속인 점의 알파값을 작은 수로 나열했을 때 우리는 20번째로 작은 수를 찾고 싶을 거야. 맞죠? 그럼 지금 불연속점을 일단 첫 번째 뭐 찾았어요? 우리 일단 여기 얘가 알파1이야. 문제에서 준 알파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돼요? 얘가 알파2야. 이 T1이 알파2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순간 지나는 점 이 순간이 지금 알파3고 또다시 접하는 순간 아까 T2 이 순간이 또 알파4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는 지금 몇 번째? 우리는 문제에서 20번째가 지금 언제가 될 것이냐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에서 보시면 규칙이 좀 보이죠? 자 알파1 알파3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더 가면 얘가 알파5가 될 건데 이런 순간은요 이런 순간은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났을 때 썼어요. 즉 홀수 번째는 특정한 점 원점을 지나고 2분의 3 콤마 1을 지나고 2분의 5 콤마 2분의 3을 지난 특정한 점을 지나는 순간이었고 우리가 찾고 싶은 20번째 사실 이것만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20번째 짝수번 상황이죠. 짝수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얘가 접하는 상황이었어요. 그쵸? 아까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펴놓은 거 여기가 T1이었었고 접하는 순간 얘가 T2였었던 거잖아. 맞죠?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짝수번째를 찾고 싶으니까 얘 역시 접하는 순간이 될 것이고 규칙을 보면 알파2는 T1 알파4는 T2 첨자를 좀 보세요. 그럼 알파20은 T 뭐? T? 10이 되겠죠. 반땅 반땅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맞죠? 근데 T1은 뭐였었냐면 T1은 누구 그래프였었냐면 얘는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아니었었어요. 그쵸? 근데 T2는 어떤 그래프냐면 얘는 평행이동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으로 2분의 1만큼 그린 그래프였어요. 즉 N이 뭐였을 때다? 이때는 N이 1이었을 때의 그래프였어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됐죠? 그러면 우리의 T3는 어디에 가 있겠어요? 우리의 T3는 또 여기서 접하는 순간이 되는 거겠죠? 맞나요? 그 그래프는 얘는 뭐가 돼요? 얘는 N이 뭐였었을 때 N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그 다음에 얼마였었죠? 아까 2분의 2인 거니까 1만큼 그래서 T가 2면 N이 1이었을 때고 T가 3이면 N이 2였을 때인 거야. 그럼 또 규칙 보이죠? T가 10이면 N이 뭐였을 때인 거야? N이 9였을 때가 되는구나. 그 그래프와 그 그래프와 우리의 직선이 뭐하는 상황 절대값 X 빼기 T의 그래프가 접하는 상황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찾은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갈게요. 자 우리의 그래프 다시 한번 보시면 FX는 X제곱 더하기 2분의 1X 이렇게 생겼었고요. 얘를 일반적으로 좀 간다라고 한다면 FX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그래프를 찾을 건데 우리는 N이 모였었을 때 구였었을 때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상황에서 누구랑 접한다? 우리의 직선 Y는 절대값 X 빼기 T 그래프인데 오른쪽만 보고 있으니까 X가 양수 쪽만 보고 있는 거죠. 그쵸? 직선 한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즉 Y는 X 마이너스 T 그래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양수 쪽인 거니까 그러면 얘랑 누구랑 X 마이너스 T랑 뭐 했었을 때 접하였었을 때 상황이 되는 거니까 무슨 식 등장하면 돼요? 맞죠? 탄별식이 모인 상황 0인 상황을 생각해주면 되겠구나. 요건 거예요. 음 끝났어. 그럼 가볼게요. 자 X 마이너스 N 갑니다. X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X 대신에 X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얘가 X 마이너스 T랑 같아. 개선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NX 플러스 2분의 1X 넘겨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N 플러스 2분의 N 사라지고 여기 상수 N 제곱 플러스 T는 얼마 0이 되겠다. 그쵸? 조금 더 정리해 주시면 X 제곱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X잖아요.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분의 1X 그 다음에 이렇게 N 제곱 플러스 T는 0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자 그러면 요거에 판별식 가볼게요. 그러면 2N 플러스 2분의 1 제곱 마이너스 4에 N 제곱 더하기 T 얘가 0이 되어야 된다. 왜? 우리는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다. 두 이차함수와 직선 간의 위치 관계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겠죠? 접하는 상황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4인 제곱 4인 제곱 날라가고요. 네. 그 다음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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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 주시면 떨어질 뻔했어. 거의 다 왔어요. 네. 이렇게 요렇게 곱해 주시면 2N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죠? 플러스 4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값이 얼마? 0이 되겠다. 끝났어. N이 뭐였었죠? N이 9였었을 땐 거니까 N9 갖다 집어넣어주면 우리의 4T값이 얼마인 거? 4T값이 18 플러스 4분의 1인 상황 즉 4분의 통문시켜주면 73 요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T값이 얼마니까 16분의 73 이고 그 T값이 바로 우리가 찾는 뭐였었던 거예요? 20번째 불연속점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요거 아까 까먹지 마세요. 요거 HT 그래프였었어요. 가로치기 T 우리가 찾는 그 T 그 T가 바로 76분의 70 16분의 73 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문제에서 또 깔끔하게 마지막에 거기다가 뭐를 곱해라? 16을 곱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완전 좋네. 그쵸? 거기다가 16 다 곱해주시면 16, 16 약분되어서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73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